우리가 잘 몰랐던 보물들이 쏟아지겠네요. 이게 이 구룡포 역사의 전치였죠. 이 안에 구룡포항이 다 있네요. 밥을 그냥 보내. 머리국수라고요 이게?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와 여기는. 우리가 잘 몰랐던 보물들이 쏟아지겠네요. 이게 이 구룡포 역사의 전치였죠. 이 안에 구룡포항이 다 있네요. 밥을 그냥 보내. 머리국수라고요 이게?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와 여기는. 이야. 우리가 잘 몰랐던 보물들이 쏟아지겠네요. 이게 이 구룡포 역사의 전치였죠. 아 진짜다. 이 안에 구룡포항이 다 있네요. 밥을 그냥 보내. 머리국수라고요 이게?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? 와 여기는. 이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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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